안녕하세요!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제자리에서 막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번 무대는 진짜 엄청난 무대가 예상이 됩니다 저도 이분을 실물로 본 게 지금 처음이에요 예,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가수! 그 다음에 최고의 가수! 모시겠습니다 장군의 신 박정치! 박정치! 박수인세요! 박수인! 안녕하세요 박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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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잡히네 잡히든 타운 걸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덤벗이 일어난 강도일단 박수인! 박수인! 달려가는 세상 미룸은 덮어두고 밤은 불꽃이 가는 대로 놀아보세 까만째 땅이 사라질 거두고 그 자수의 불수도 뿐이로다 사라질 거두고 사라질 거두고 살다 보면 무엇이든 닮날때도 예비해라 살다 보면 무엇이든 놓치고 지나친 거리나 이전 세월이 한바탕으로 다 다 몰라 범이 정춘이여 범을 다 가는 세상 미룸은 덮어두고 타는 불꽃이 가는 대로 놀아보세 까만째 땅이 사라질 거두고 그 자수의 불수도 뿐이로다 까만째 땅이 사라질 거두고 그 자수의 불수도 뿐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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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구층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심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사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절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현수막까지 이렇게 준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은혜사랑 검사단 부처님의 가피가 그득그득하시길 부처님 전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박서진의 노래 순몽이라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박서진의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노래 제목은 지 나 야 이구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더더욱 많은 사랑 주셔야 될 곡이라 생각합니다 진아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진아야 한 때는 사랑했던 사랑 한 때는 사랑했던 사랑 한 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랑 이제는 나 꿈이 되려 한 때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을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내가 사랑하십시오 저의 소름이lighet 지민이 좀 깊은 마음으로 정신이 지민이 바로 슈임 다음 친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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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사랑해 너 모두 나야 한때는 살아났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살던 사람 이제는 널 미래로 기다렸지만 그대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을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해 그저께 밤도 그저께 밤도 그저께 밤도 어디서 무어랄 있을까 어쩌라도 우리 옆이라도 좋아 친아야 친아야 캐시 한번 보고 싶을라 친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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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사랑했나봐 내가 널 사랑했나봐 어쩌라도 우연이라고 좋아 친아야 친아야 다시 한번 보고 싶을라 친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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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사랑했나봐 내가 널 사랑했나봐 내가 널 사랑했나봐 issy singers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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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완전 잘생겼다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수탈을 이렇게 가까이 보다니 제가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 기쁘시죠 자기도 소리질러 감사합니다 우리 은행사의 모든 불자님들 신들님들 그리고 우리 경북 도민들 영천시민들이 이렇게 반겨주십니다 인사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너무 반겨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가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오세요 저는 이렇게 스타가 이렇게 겸손해도 될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겸손하시고 예의 바르시고 대박나겠다 진짜 원래 겸손하지 않는데 부처님 앞이라서 더 겸손합니다 맞아 은행사오면 모든 것이 다 겸손해집니다 우리 서진씨 노래하실 때 네네 뒤에서 또 추억의 사진들이 한 장씩 흘렸거든요 아 정말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자 어릴때 사진입니다 여러분 아 야 우린 눈 되시고 예 저 사진 아 예전에 정말 힘들게 일도 하시고 네네 지금 아 지금 와서 이 모습을 보면은 아 저 때 또 신일 때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좋은 사진들 이렇게 봤는데 네네 추석 때는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가 추석 당일날은 이제 행사 하나 치고 어 벌거 벌거 행사 치고 하하하하하하 근데 경남 사천이 고향이시죠? 네네 경남 사천이 고향입니다 고향자랑 깔끔하게 한번만 해주세요 경남 사천은 일단은 다도에 라고 일단 바다가 너무 이쁘구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 잘한 연예인들이 네 너무 좋고 그중에서 박서진이랑 애가 너무 나뜻게 너무 잘나가 하하하하하하 아니 또 놀라운거는 고향을 가면 박서진 길이라고 있어요 네네 얼마전에 생겼습니다 아 기부도 많이 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역시 이러니까 대박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벌써 오늘 또 트레이드마크죠 또 장우도 준비가 있습니다 네네 장우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은혜사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다음 노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사에 오신 분들 부처님의 가피가 그득그득하시고 연꽃처럼 이쁜 꽃 향기가 가득가득 하시는 가정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깨주셔서 박수 박수 박수세요 선물이 넘어지시면서 결혼 감사합니다 남편이 다 다시 시드바이벌 쉬지 마요 달빛의 길을 무들어 꿈의 어디를 꿈의 어디를 늘어서 찾아가올라 쳐다 잊어 흐흐흐흐흐하ように 추 worries Vertical phosphates 흐흥하 나는 그대가 헤IREZIE 하만둬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혼자 꿈을 무gender 모래 두 모래 SBS 눈에서 찾아가올아 X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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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